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편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박국 2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 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 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오 수치가 가득한 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한례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게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 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지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는 이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르틴 부버의 책 가운데 신의 일식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부버는 하나님의 부재 체험을 일식, 즉 하늘의 해가 가려진 모습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안 계신 것이 아니죠. 무언가에 가려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살면서 하나님의 일식을 경험하며 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고단하며 때로 혼동스럽고 어려운 일이죠. 특별히 바벨론의 포악과 횡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박국 선지자의 경험이 하나님의 일식과 같았을 겁니다. 바벨론은 나라를 정복하고 마울을 세우되 사람들의 피로 세웠습니다. 불의의 성읍을, 불의로 성읍을 건축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말합니다. 피로 성읍을 건축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는 화 있을 진저. 뿐만 아닙니다. 그들이 애써 한 일이 다 헛수고가 되고 그들이 세운 것이 다 불타 없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 힘과 횡포로 대단한 것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다 헛된 일일 뿐이라는 것이죠. 지금 세계 곳곳에 전쟁이 진행 중입니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납니다. 힘을 과시하며 땅을 빼앗고 자신들의 마을과 성읍을 넓히고 세우는 일을 한다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 모두 헛수고일 뿐이죠. 14절입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실 때 마치 바다에 물이 가득하듯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땅 위에 가득할 것이라고 합니다. 바다는 당연히 물로 가득 차 있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 차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바벨론이 심판을 받을 때 바벨론뿐 아니라 온 세상 민족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목도하며 믿고 인정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만큼 명명백백한 하나님의 심판 또 하나님의 판단이 있을 것이란 것이죠. 바벨론의 모든 죄는 우상 숭배에서 기인한 것이었는데 바벨론이 섬기는 우상은 무엇에도 쓸데가 없다는 겁니다. 우상은 사람이 새겨서 만든 것입니다. 거짓이나 가르치는 물건이죠. 부어 만든 우상에게서 아무것도 얻을 것이 못됩니다. 말도 못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나무더러 깨어나라 하며 말 못하는 돌더러 일어나라 하는 이 바벨론의 모든 일들도 고타 무너지고 망할 것이라는 것이죠. 반면에 하박국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살아계심으로 이 하나님을 믿고 잠잠하라는 겁니다. 20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일 중 결국 말 못하고 의지할 수 없는 것을 든든히 세우려고 하는 일은 없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돈에게 우리를 지키라 할 수 없지요. 명예나 인기, 사람들의 인정을 마치 나무토막 같은 우상처럼 여겨 정성껏 공을 들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힘과 세력의 역학관계를 잘 조정해서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려는 유혹이 늘 우리 주위에도 도사리고 있죠. 다 헛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전에 계십니다. 멀리 계시지 않고 성전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 잠잠하여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이 저 하늘에 보이지 않는다고 조급하게 하나님의 부재를 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된 우리 안에 그대로 계시기 때문이죠. 기독교 변증학자였던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제 당신이 왜 내 질문에,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는지 압니다. 하나님, 당신이 대답이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응답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응시하며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믿음으로 거하는 법을 배우라는 것이죠. 오늘도 그 주님 앞에서 잠잠히 거하는 능력으로 충만한 날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옷자락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믿음으로 잠잠히 주안에 거하는 훈련을 하게 하옵소서. 일식과 같은 때를 지나고 있다면 잠잠히 하늘을 바라보며 일식이 거치는 때를 기다리는 지혜와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며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는 찾아오는 새벽기도로 교회에서 모입니다.